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첫 중간고사,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보통 고1, 고2 학생들이니까 첫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을 거야. 많이 긴장도 되고 걱정도 많으실 텐데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힘들 때, 지칠 때 한 번씩 보라고 응원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. 그 PPT 이런 거 없고 쓴소리 이런 거 안 할 거고 그냥 선생님이 들은 중간고사 실수 썰 중에 가장 바보 같은 썰을 하나 준비했어. 뭐냐면 한 학생이 영어 시험이었는데 영어 시험 날 너무 긴장을 한 거야. 왜냐하면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이기도 했고 잘하고 싶기도 한 거지. 그래서 영어 시험지를 막 받았는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처음 원치고 늘 약간 문화 충격일 수 있는 게 반을 바꿔서 봐요. 그치? 1학년, 3학년, 1학년, 3학년 이렇게 보잖아. 자기 반 끼리 시험 보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야.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받아가지고 시험지를 받았는데 근데 막 푼 거지. 받자마자 확인도 안 하고 막 풀었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. 그 친구 영어 잘하는 친구였는데 어 이상하다. 내가 공부 너무 안 했나? 왜 이렇게 어렵지? 그냥 외울 걸 그랬나? 막 이러면서 막 멘탈 붕괴가 돼가지고 막 풀었어. 어 넌 이제 또 뒤에 장을 보니까 또 아는 게 몇 개 나와가지고 막 풀고 이렇게 풀어서 냈어. 그러고 나서 이제 채점을 하는데 정말 많이 틀리는 거야. 그래서 한 80점이 좀 안 나오는 점수가 된 거지. 그 친구 정말 잘하는 나름 잘하는 친구였는데. 그래서 이제 멘붕이 왔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3학년 시험지였던 거야. 첫 장이. 첫 장이 3학년 시험지고 두 번째, 세 번째 장은 자기 시험지니까 이게 그 당황한 순간에 그치? 당황스럽고 막 긴장되고 이러니까 그거를 미처 확인을 못했던 거야. 여러분들이 꼭 조심해야 될 거는 시험지 받자마자 이게 내 학년 게 맞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. 그리고 눈치챘을지 모르지만 그 바보 같은 학생은 선생님이에요. 선생님 고1 때, 첫 중간고사 때 그런 실수를 해버렸어. 그래서 선생님 진짜 영어 좋아했거든. 영어 진짜 좋아하니까 이러고 있겠지. 그치? 영어 정말 좋아하고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3학년 걸 풀어버린 거야. 어떤 결과가 났냐면 이제 교장선생, 교감선생님이 회의를 하셔가지고 선생님을 따로 부르시더라고. 교무실로.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야. 너가 아예 이제 제 시험을 보자고 하면 시험을 다시 출제해서 제 시험을 보겠다. 근데 선생님이 차마 그렇게 하자고는 못한 게 그때 좀 바보 같기도 했어. 차마 그렇게 못하겠는 게 그럼 선생님들도 날 싫어할 거야. 왜냐하면 시험을 다시 내야 되잖아요. 그리고 친구들은 날 더 싫어하겠지. 왜냐하면 다시 시험을 봐야 되잖아. 시험 끝났는데. 그래서 차마 그렇게 못하고 그냥 첫 장을 아니면 첫 장을 다시 줄 테니까 그거를 우리 앞에서 다시 풀어라. 그래서 나는 첫 장만 다시 풀었는데 세상에 교감선생님이랑 영어 담당선생님이 진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. 거기 앞에서 이렇게 푸는데 그게 안 풀리죠. 막 집중도 안 돼. 막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쳐다보는 그 시선이 너무 좀 의식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시험을 첫 영어시험을 아주 보기 좋게 말아먹은 선생님의 이야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사람이 긴장하다 보면 보일 것도 안 보이고 아는 것도 실수하게 되더라고. 우리 영어만큼은 다른 과목도 잘 봐야 되겠지만 영어만큼은 그렇게 실수 없이 잘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실수까지 하니까 짜잘한 문법 실수 이런 것들 하는 거는 괜찮아. 너무 막 자책하거나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물론 시험을 잘 볼 거라고 나는 확신해. 믿어 의심치 않거든. 우리 내 학생에게는 실패란 없으니까. 근데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완벽하진 않으니까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음번엔 조금 더 좀 열심히 해야지 이런 파이팅 넘치는 마음으로 중간고사 잘 치르고 왔으면 좋겠어요. 아시겠죠? 그리고 우리 다음에 캐스트에서 좀 재밌는 내용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캐스트 많이 기다리는 거 아는데 선생님이 맨날 막 찍기는 좀 그렇더라고. 그치? 그래서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재밌는 케이스들로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